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오늘 SK아이닉스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추천 수익률은 11%입니다. 목표가에 거의 다 왔죠. 저는 SK아이닉스 한 종목만 추천한 상태로 4주간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은 예정대로 목표가에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추세를 따라 홀딩해야 할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SK아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추세를 따라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한달만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1월 22일에 2월 22일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SK아이닉스는 목표가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추세를 따라 홀딩하다가 추세가 꺾이면 매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할 때마다 푸시알람을 보내드리면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알려드립니다. 푸시알람은 매도할 때만 보내드릴게요. 유튜브를 잠시 중단한 이유는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안타에서 추천한 종목을 유튜브에서 분석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 종목을 유튜브에서 밝히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이 정리되면 유튜브도 다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